오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복지와 성교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가요, 복지고요.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복지입니다. 제가 십 년 전에 우리 비서들을 보고 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별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고요. 오전 전에 우리 아들 보고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역시나 우리 아들도 못 알아 듣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좀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제3의 운동을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전도제 들고 떠드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모든 단체들은 세 가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 NGO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입니다. 1952년도에 프리메이션은 우리 한국에 복지를 피웠어요. 그 자료를 우리가 프리메이션 회관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각외로 프리메이션 회관에 가니까 자기들 자료, 도서실 공개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한국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물론 두꺼운 양은 아닌데 몇 장 되는데 보니까 벌써 프리메이션인들이 1950년 전쟁을 한 때 아닙니까? 이때 벌써 파고들었어요. 왜 바울이 이 회당으로 파고들었는가? 이 또 바울의 전도 중에 핵을 잃을 수 있는 게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로 파고들은 거죠. 왜 바울이 소송해서 로마까지 갔느냐? 이겁니다. 이 세계는 굉장히 전도운동의 핵입니다.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복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복지를 잘하고 있어요. 특히 세 단체에서 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잘하고 있냐? 우리가 보스톤 학사 살 때요.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융자를 내주는 담당자가 유대인이요. 이 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학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장서서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갔을 때 참석했어요. 그 분이. 그나마 우리 유난철 장노님이 복음을 전했는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처음 들었다. 예.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데 빠르다는 거죠.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교회에서 복지하도록 해줘요. 우리 한국에는 주로 제가 보니까 복지는 좀 생업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윤정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다른 복지입니다. 그분들은 가문이 벌써요. 복지에 대한 어떤 그 가문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요. 그래서 아마 역사에 남는 복지하는 집안이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생업이라. 왜냐하면 제가 보고 와서요. 복지 인수받으라는 게 열 개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교회에서 복지를 하면 개교회 중심이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잘되면 잘되는 겁니다. 개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 성교국이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장지동 있는 우리 교회가 앞에 교회가 복지하다 망하는 교회를 교회가 어려우니까 복지 안 대놓고는 다 틀리겠단 말이에요. 심지어 돈까지 속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을 밑에 사람이 다 했는데 목사님이 구속됐어요. 제가 알기론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기간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지를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성교총국이라든지 복지 성교총국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 뭐 하다가 그 마음을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복지 성교국이 복지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찾아내가 좀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걸고 있고 특히 우리 다락방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 복지 성교국에서 세 가지를 개발해야 돼요. 뭘 개발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라 소리 안 해도 시스템만 개발되면 저절로 가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 도움을 주는 거라든지 혹은 법적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면서요. 교회와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제일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마늘 서울교회 복지하고 있잖아요. 저게 인마늘 교회가 잘못 내뿌리면 복지 용고 교회 용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윤용화 목사님하고 사모님 팀들이 이 교회를 지도를 했었다니까요. 그걸 굉장히 안정돼요. 그게 복지 성교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마늘 서울교회 같은 데는 뭐 속이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지만은 다른 데 보면 부실하게 한 데 많아요. 그런 걸 잘 도와줘야 해서 제대로 복지가 이게 전동 운동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실제 법에 맞도록 복지와 전도가 연관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잘 만들어서 올바르게 해서 공부방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치유실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허락해 줄 필요가 있죠. 예, 복지와 성교입니다. 예, 복지와 성교입니다. 복지와 성교에서 본부 쪽으로 방향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니까 또 헌신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바누와토 한 군데지만요 굉장한 성공을 가져온 거에요. Because it's one region in the Manuatu region, but then that's a great success story. 하필이면 그 이만우께 장도님이 하는 딸이 이번에 그래됐잖아요. 그걸 다 낸 거예요. And it's an excellent thing, because one of the daughters of an elder at the Manuual church was elected, that's why she was able to do that. 복지가 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국가, 정치인들, 사회 문제 다 형관될 수 있습니다. Because when welfare utilizes the law very well, then it can actually connect with the nation, with politics, with economy. 실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복지와 전도, 이거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having a difficult time, and that's why we can actually make this very legal.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은 회관 있잖아요. 그 복지하는데 거의 시골에서 내용이 없어가지고. So, you see a lot of those centers that are doing welfare centers, but they do not have much content. 우리 불러와봐 한번 물어보세요. 그 회관에 들어가서, 우리 팀이 들어가서, 굉장히 열매 맺고 있는 그 팀들도 있잖아요. But then, we also have those teams that are bearing a lot of fruit in one of those centers. 얼마만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회관 안에 전혀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So, before they didn't have any content to run that center, that's why they weren't doing anything. 자, 이런 거 볼 때, 반드시 우리 지금 복지 선교국에서는 복지와 교회에 관한 시스템, 복지와 전도 복지 선교국 이렇게 된 걸 개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21세의 최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복지에서 손을 못 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So,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assignment for the 21st century, and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assignment that the church must be aware of. 그래서 한번, 복지에 관계된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And that's why people who are related into welfare in terms of their business, you must study this a lot. 사실상 최고의 정도가 되는 거죠. Because in actuality, this can be the greatest method of evangelism. 그러나 애가 다 자꾸 우리 비서들 보고, 우리 아들 보고, 연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And because I get so frustrated, I kept telling my executive assistants or my son to study this. 학문적으로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돼요. So, you must research it, of course, in terms of studies, in terms of reality, and you must be able to develop things that people are actually unable to do in terms of welfare. 쉽게 말하면, 복지와 교회가 얼마만큼 올바른 법안의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how can welfare and the church create a system that is legitimate?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복지와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So, how can we create a system concerning welfare and evangelism that is very legitimate? 절대 법을 얹으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복지와 성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가 열쇠입니다. Because we cannot try to go around the law, the key is to be able to make it legitimate for the system that is connecting welfare missions. 복지, 성교 교수는 꼭 개발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지금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참고로, 큰 교회는 예를 들어서, 할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복지에 참여해서 전도를 하고, 성교적으로 되어지도록 한다면, 굉장한 성공을 가져온 거죠. So, if we can enable the smaller churches to correctly participate in this welfare missions and evangelism, then it can create great fruit.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먹히면, 자체 내에서 어떤 좀 복지에 대한 학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So, when this actually happens, perhaps we can even create a school within our organization concerning welfare.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 한 명이, 구미에 있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요, 아이들 가르치는 놀이방이라든지, 뭐 이래 주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So, there used to be this pastor that I used to know, and he lived in 구미, and then, you know, they need a lot of those places, play centers, or places, day care centers for children. 자기가 법을 만들어 최초로 국가에다 얘기했어요. And he actually told the government this. 국가에다 얘기해, 뭔 얘기했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뭐 유치원도 못 가고, 뭐 가난한 집 아이들 많다, 이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So, he's the first person to actually suggest it to the government, because we have a lot of kids who are unable to go to kindergarten or preschools, and we need a day care center, and we need teachers for that. And we need teachers for that. And the government thought, oh, that makes a lot of sense, so they admitted him to that. 이래 가지고는 학생을 모집했는데, 아가씨들이 한 천명 모집했죠. So, that is why he started gathering students to be teachers, and about thousand young students gathered. 그래서 어린 아이들 교육식을 하는 걸 봤다니까요. So, college students, and they were able to help raise children in that region. 그래서 국내외로 우리가 복지라는 이 답을 갖고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And that's why when you look at the country, or when you look at the world with a very important key called welfar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iscover. 조금 이렇게, 우리 윤정아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머리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전 세계 큰 문을 열립니다. So, you can actually see Pastor Yu and Pastor Chung as an example, and if you correctly open your eye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o with us. 미래 성교도 복지입니다. So, the future of missions is welfare. Why is that?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드 후서 3장 1절 13절은 마지막 때 행복한 게 아니고 고통이 온다. So, and 2 Timothy 3.1-13 he says, in the last days, there won't be happiness, there will be suffering. 게시록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편안한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영적 혼란기가 온다. 그렇다면, 어떤 게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이 열두 가지 문제,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계속될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답을 주는 전도 전략이 가장 좋은 답이 복지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열두 가지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시달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놀랍게도 뉴 에이지 팀이요, 이쪽에 복지 전략을 쓰면서 굉장히 파고들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트들이 가진 병이 있어요. 이것은 싹 뉴 에이지가 지금 독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사로 짓는 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미리 보고요. 유명 선수, 유명한 배우, 다 붙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냥 메시지를 하니까, 다 예사로 듣고 있다가, 우리 최진우 선수가 현장 가면 깜짝 놀랬어요. 예, 골프 잘 치는 선수들이 어디 가서 하는 게 들어요. 예,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마음, 정신, 치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뉴 에이지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앞서 있어요. 우리는 아예 교회는 손도 못 대는 현상이죠.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들을 찾아온다네요. 찾아와도 될 만한 인재들을 모아서 팀 구성을 딱 해놔요. 자, 전도 운동을 하는 다락방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진짜 시간표입니다. 예, 진짜로 하면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면, 자연적 교회는 붙게 되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쪽 쪽으로 제대로 도움을 줄 것이냐를 법으로 안 만들면 관리가 힘이 들죠. 이것은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이 성교국에서, 이 복지 성교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각 교회들을 자료도 주고,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몇 개 보면은 광양에 지금 어떤 교회에서 국가에 도움받아 공부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될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잘되면 좋지만요. 이런 부분도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에 도움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 성교국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게 더 필요하다면, 우리도 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쉽게 보면 우리 복지 성교국에서는 윤목사님이라든지 정목사님이라든지 정문인들이 많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저들에서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 한 겸에 보더라도 상당히 열매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꾼을 쓸 수 있는 돈도 국가에서 받지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그 사람이 실제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훈련만 해도 안 보이는 것더라고요. 또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우리 지금 제가 보기로는 복지 성교국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예원교에서도 복지하고 있거든요. 예원교에서도 복지하고 있거든요. 이만원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 성교국에서 늘 쳐다보고 도와주고 관리해 줘야 돼요. 예원교에서도 계속 도와주고 관리해 주고 기도해 주고 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만큼 위험한다고 하면요. 정 목사님 때문에 될 수가 있어요. 예원교에서 복지 성교국은 정말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원교에서는 정말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원교에서 복지 성교국은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예원교에서 다른 사람이 할 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지 성교국에서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관리해 주고 기도해 주고 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만원교에서 잘 못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서울의 교회에 보니깐요. 어떤 교인 하나가 모아놓고 따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물었더니 때린다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때린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만원교에서 서울교 교회의 교인이라니깐요. 정말 걱정돼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누가 헌금을 했는가 봐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이 했는가 봐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왜 그 돈을 가져주냐. 남편은 불신자라. 불신자를 듣더라도 어떻게 해? 자기 생활을, 아니, 헌금을 하면 교회에다 하지. 왜 그거 갖다 주냐. 그는 내 나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대단하게, 헌금은 돌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한다면, 유광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돌려주라면 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사님이 우리 교회의 교회인 같으면,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고, 헌금하려면 교회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돌려주지 않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때려다가 한 명이 죽어 보고요. 이런 게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건이 터지면 좋았으면, 그게 일단 교회 욕을 먹어요. 이러니까 뭐, 언론, 경찰 막 동원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지니까, 뉴스 막 나오죠. 난 뉴스 보면 깜짝 놀란 거 있죠. 뉴스를 비찾는 데 보니까, 제 설교 테이프가 쫙 꽂히더라니까. 그럼 사람 참 환장할 일이오. 말도 듣지도 않지. 그걸 활용하는 데 그래야 되는 거지. 화면이 나오다가 어느 날 쭉 비춘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사인 분들이 해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관련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난 정말 복지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힘이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우리 복지성계국에서 다른 많은 중요한 힘을 내야 돼요. 이 부분들은 개발해야 됩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밑에 레멘닛으로 시작해서 위에 지도자들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핵심 때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의 정중요한 전도 성교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람과 성령님의 역사하시오. 복지 성교 우회와 모든 교회 우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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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